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우리는 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선수를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 손흥민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을 지지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토트넘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 맨체스터 시티가 킬러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협회 FA컵 4라운드 대진표가 발표되어 맨시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팀인 토트넘과 만나게 됐습니다. FA컵은 28일에 예정된 4라운드에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펫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에게는 이 대결이 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펫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보통 높은 볼 점유율과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며 경기를 운영하는데 그런 전술에 손흥민의 빠른 발이 치명적이었죠. 손흥민은 적은 기회에도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맨시티를 괴롭히며 캡시티 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18차례 맞대결에서 손흥민은 8골 사도움을 기록하며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토트넘은 손흥민 덕에 맨시티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벌인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손흥민은 선제골을 넣으며 맨시티와 3대3으로 비기는데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책골을 범하긴 했지만 한 골 1도움의 성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어 맨시티 킬러의 면모를 한층 드러냈습니다. FA컵 대전에서는 손흥민이 없지만 토트넘과 맨시티의 치열한 맞대결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는 다양한 대회에서 꾸준히 격돌했는데 특히 중요한 순간에 자주 마주쳤습니다. 3년 전 잉글랜드 풋볼리극터 결승에서는 맨시티가 토트넘을 1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토트넘은 결승 직전에 조제 모리뉴 감독을 해임하고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18-19 시즌에는 토트넘이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맨시티와 대결했습니다. 당시에도 맨시티가 전력적으로 우세했지만 1차전에서 손흥민의 결승 골로 토트넘이 이기고 2차전에서는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펩시티 킬러의 위용을 과시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번 맞대결에서는 손흥민이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컵 32강이 열리는 28일에는 손흥민이 AFC 아시안컵에 참가 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봄머스전을 마치고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했으며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15일에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출전합니다. 손흥민이 FA컵 경기에 나서려면 조별리그를 치르고 토트넘으로 복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짐을 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FA컵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는 최초 2연패에 도전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결근은 맨시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장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 현 스쿼드의 전력을 보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주목하고 있어 이들 선수를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큰 공백이 생겼고 감독과 토트넘 경영진은 앞으로의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사람은 바로 브라이언 힐입니다. 힐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다니엘 레비 회장은 많은 기대를 갖고 손흥민에게 힐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어떤 신인 선수라도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고 힐을 돕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토트넘 경영진의 기대와는 달리 힐의 경기력은 정말 형편없었고 심지어 팬들도 힐이 경기할 때 극도의 좌절감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늘 차분한 태도로 유명한 손흥민 주장은 경기 내내 참지 못하고 힐에게 여러 차례 화를 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키오렌티나가 이탈리아의 토트넘 호스퍼로 불릴만한 전략으로 성과를 거둬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트넘의 윙어인 브라이언 힐을 영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에 따르면 키오렌티나는 1월 이적 시장에서 힐을 영입하여 공격 라인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키오렌티나는 토트넘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토트넘은 완전 이적을 원하는 입장이었지만 양쪽이 협상을 통해 임대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힐은 2021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유망한 윙어로 당시에는 스페인 대표팀에 새롭게 데뷔한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스페인의 강팀 세비아에서 육성되었던 힐은 나리가 팀 네가니스, 에이바르를 거쳐 임대 기간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세비아는 그를 1군에 활용하기보다는 토트넘으로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토트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에릭 라멜라와의 교환으로 옮겨왔고 측면보다는 중앙으로 파고드는 경기 스타일로 인해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2021-22 시즌 동안 힐은 토트넘에서 골을 하나도 넣지 못하고 후반기에는 스페인 발렌시아로 임대되었습니다. 이후 2022-23 시즌에는 세비아로 또다시 임대되었지만 완전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이 성과 없이 임대해서 돌아오는 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머무르게 된 브라이언 힐은 초기에는 후보 윙어의 역할을 맡아 경기에서 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주전 공격진이 부상으로 제압당하면서 힐은 주목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는 뛰는 모습에서 힘과 열정을 보여주었지만 체격이 작아서 상대 선수의 압박을 받으면 서둘러 공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무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죠. 부상이 없다면 주전 윙어로는 손흥민이 후보로는 마노르 솔로몬이 존재하기에 힐은 현재 토트넘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선수로 여겨집니다. 또한 독일 대표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입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토트넘의 힐을 노리고 있는데 이 팀은 이탈리아 세리에이에서 가장 꾸준히 공격축구를 추구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빈첸초 이탈리아노 감독은 강한 압박과 체계적인 빌드업을 중시하며 4-2-3-1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하는데 세리에이에서는 수비적인 세트피스가 주를 이루는 팀들이 많은 가운데 피오렌티나는 확실한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에서 19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4위에 올라가며 공격축구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피오렌티나는 지난 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 유르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도달했으며 젊고 빠른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힐의 활용에 성공한다면 그를 주전으로 편입시킬 가능성 또한 멸릴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힐 외에도 언제든 퇴출될 위기에 떨고 있는 또 다른 선수는 피샬리송입니다. 피샬리송은 최대 6천만 파운드의 이정료를 받고 영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실망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규칙적으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주장 손흥민의 지원 없이 약점이 드러났는데요. 부족한 마무리 능력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최근 벌리전에서 수많은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만약 앞으로의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 없이 최소 5경기를 더 치러야 해서 팬들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소망은 손흥민이 복귀할 때까지 토트넘이 EPL 랭킹 5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